모셔드립니다. 우리 인기 휴범 품바이자 명분 품바 아 우리나라 최고의 품바 가을이 품바님을 소개합니다. 박수와 함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품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같이 가실까요? 좋다 박수 집에는 목숨 단 속에 빛매하여 호른 몸 기타임을 바꿔주세요 니야 마음 별에 간만이지 기생을 안고도 힘으로 전하오 하나님 기다리다가 눈물로 사유 태우고 해탈을 이 애신경을 대비옵소 너는 알겠지 잘한다 잘한다 했으면 중간 박사 분주씨가 고맙겠습니다 찰론 저게 덮고 도둑이 잘는 기가 깃밤을 한거리 겉보놓고서 땅속에 빈의 화약 어느 눈이 다 흐리네 님이야 사랑하나 다음만 잊지마 긴 세월 밤보던 이곳저 나음 사랑하는 일 기다리다 눈물로 살고 피우고 생활을 이해 시켜주길 대놓고서 여름날이 되시길 자유경림 반갑습니다 혹시 저우에서 노래 부른 가시나가 누군가가 궁금하신 분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손대서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아닌데요 가을이 아니에요 큰일 날 뻔해요 상품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고 아 주시는 거예요? 욕심나네 그거지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이 여기 앞에 우리 언니가 가을이! 하고 손두셨으니까 저 분이 주시라 말해 주어도 돼요? 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나오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다 있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언니도 하셨어요? 기다리시죠 내가 이따 더 좋은 거 드릴게 지금 줘야 돼요? 큰일 났네 몇 분이 손 주셨는가 하나만 더 드렸죠 제 권한으로 하나 있지 않을까 싸움 나게 샀겠네 머리끄대 입고 같이 오신 거 맞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따 가서 가위로 반씩 잘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우시오 왜냐면 상품 꼭 뽑아서 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함양에 오니까 인심도 좋으시네 세상에 또 색깔을 골라가시네 주신대로 가져가시면 좋을텐데 여기다 어머니 이제 드렸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잘해요? 예 저는 이제 어디서 공연을 하냐 혹시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네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젯밤에 여기 공연을 앞두고 어젯밤에 일찍 와서 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시장이 이제 시골이라고 일찍 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혹시라도 많이 안 오시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이 마침 장날이라면서요 그쵸? 예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또 많이 나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디서 많이 공연을 하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저기 이제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습니다 거기 난장에 보면 각설이라고 아세요? 각설이? 어머 세상에 이게 뭔 일일까? 예 세상에 아이고 어머나 너무 멀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세상에 박수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지 굶어 죽을까봐 세상에 소나무 광양님 멀리서 오시고 그녀양자님도 치고 예 너무 많네 세상에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혹시 앉아계신 어르신께서도 혹시 돈 있으면 좀 가지고 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화이팅 우리 양세공님 너무 감사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선 저절로 갖고 나오신 거 아니신가? 아니요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금방 얘기하다 말았죠 난장에 가면은 엿장시 있죠 엿장시 엿장시 제가 바로 그 옆하는 엿장시 품바 품바 가을입니다 가을이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요즘 그 식구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아이 그대로 진짜 우리 거주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축제가 한 개도 없어요 뭐만 가려고 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와서 코로나가 떠가지고 못가가지고 지금 다 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스크 꼭 하시고 항상 마스크 하시고 1m 거리 두기 있죠 꼭 지키시고 손소독제로 꼭 소독을 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다 아는 국민 대표적인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용림 씨의 분초 같은 인생 아시나요? 네 그게 제가 그걸로 데뷔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저도 아까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무명 가수분님들이 무대에 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제가 서름을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이 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적인 노래 대신에 여러분 더우셔도 다 같이 힘내시라고 손뼉치시면서 부처 같은 인생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잘 아시는 분 제 눈에 뜨면 제 개인적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시상에 대답소리는 죽은 시아버지 방귀 수리만 못합니다 아셨지요? 네 저는 배우집 자식이라 욕은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성질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고맙히 계신 분들은 제가 가서 다 무릇뜯어먹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상 지식적인 얘기 못합니다 무식해가지고 거지들은 하도 무식해가지고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 말 안 들으신 분들은 욕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손 딱 준비하시고 이렇게 뭐지 이쪽으로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거짓말이요 자 그러면 딱 올리시고 자 준비됐으면 부처 같은 인생 제가 음악 그러면 가자 아셨지요? 네 뭔 이유로 시상 아침대로 안 잡으셨슈?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제가 음악 그러면 음악 그렇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각슬이잖아 이런 공연장이 뭡니까 서로 주고 바꿔야 확인이 납니다 저 혼자 해야 재미없어요 아셨지요? 네 선물 준다니까 대답부를 잘하시네 자 그럼 출됐으면 레츠 고 가자 다음에 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TV 여러분 오늘 가운드 콤마가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여기 한강을 친하게 왔습니다 다같이 준비를 준비하시고 박수줄로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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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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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좁ку x2 缩 출발 분위лен 여유 다 cima 국 바움 북 하 않았다 kich 같이 천년을 살리며 한 명 빛을 살리며 전부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맘 별안으로 아... 아... 우측 같은 우리의 인생 아... 아... 우리의 인생 천년! 천년! 2270원 이렇게 혈자 스메클 7 7 7 8 10 한 걸음 길을 걷어 돌아다 보니 호란빛 내 인생 호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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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들이 호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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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빛을 살리며 호수면 가시 호수면 아... 우리의 인생 이제 분위기가 조금 되가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가 여름팔은 겁나게 잘 팔리건데 시상에 여시나 두꺼울걸 그냥 왔네 시상에 우리 어머인들은 정이 많으셔가고 거지가 불쌍해 보니까 여사다랑 다 사주시는데 그쵸? 용돈들 많이 받아갖고 나오셨어요? 근데 요즘 자식새끼들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나와보게 했지만 주변에 보니까 그냥 요즘은 어머니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저기 제주도나 부러워하시지 못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손잡고 엄마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같이 가시자 가려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래 돈으로 내가 사 먹을게 이런 새끼들 아 그래 아셨지요? 너는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이냐? 80소이요? 알았다께 제가 이래서 나이가 좀 많아요 37년생 소때 이제 올해 80 너희가 됐네 80 너희가 시사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멀어가지고 큰절은 못하고 잘하지요? 네 가수도 아니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우리 양세포님 소리 세상에 가수도 아니고 거지가 이 정도면 잘하지 그쵸? 네 아니 아까 또 내가 분명히 대답 자리에 뭘 준다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세상에 우리 부모님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젊어지시고 더 잘생겨지셨네 저런 분이 나한테 장가를 와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아까 술 드시고 조금 미안하여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아휴 진짜 웃겨 저는 아침으로 아직 안 먹고 나왔더니 노래하는데 조금 힘이 굳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은 사람은 공연을 매번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공연을 하려니까 술도 차고 더군다나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원래 제 별명이 돌대가리인데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혹시 모니터 있어요? 있대요 가면 다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강시장, 제리시장에서 요걸 한길래 아 그럼 주민노래장도 하나 하면서 요거 보고 하셔야 되잖아 일반 우리 분들은 좋다고 왔더니 보니까 모니터 켜는 게 애플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얼마나 잘해요 이 똑똑한 머리 세상에 아이큐가 88이거든요 돼지아이큐 우리 엄마가 어쩜 이렇게 나는 이쁘게 나눠줬고 머리도 이렇게 좋게 나오시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요즘같은 힘든 세상에 이렇게 목구멍을 딱 튀어나왔잖아요 우리 엄마가 먹고 살아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노래 위에는 그래서 이 또한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힘이 있다면 이렇게 짤딸만하게 나눴다는 거 그렇지만 이게 또 장점입니다 우리 거지 매장에서는 키가 큰 사람은 배기 싫으네 이렇게 저들은 아메야 이게 얼마나 힘입니까 근데 여기 보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 화면한 분들은 다 키가 잘못 드셨나 키가 다 짧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쪽 우리 어머님들이 한 곳에 모이소 앉으셨는데 어쩜 그렇게 머리가 다 똑같아요 동네 미용실 하나밖에 없는가 다 뽀글뽀글뽀글 해가지고 저 머리는 진짜 한 3개월이 가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머리야 우리 어머님들 돈 아까 오셔가지고 그냥 얇은 걸로 그 당 최대한 짧게 짜려서 뽀글뽀글뽀글 묶으셔가지고 도끼 비수도 있으면 이게 겁나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도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님들 뵙게 되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곳에 예전에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살았습니다 사면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주로 무료 공연을 많이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엄마 이제 거지로 나왔는데 거지는 더 힘드여 우리 단장님이 나를 꼬시더라고요 가을아 나이가 한두개도 아니고 니 평생 어찌 이리 살건노 돈 좀 벌어서 가자 우리 식품회사에 지식시켜줄게 하고 왔더니 식품회사만 식품회사 합니다 이 롯짱신 있게 먹는 거 참 사잖아요 개그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단장님 따라다니 진짜 글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 신나게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일반 가수 분들과 달리구에 품바 가수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북장부 북장부 치면서 여러분한테 올 한 해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저는 이제 금방 가실 줄 알았더니 19분 코로나가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교를 한꺼번에 날려버리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다 잘되시라고 이따 저희 가족이 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저 시집을 안 갔지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기 부속된 게 저 저기 보면 너 이리 앞으로 나와봐 그렇지 시집을 안 갔지만 아들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렇지 잘생겼죠? 박수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은 허야 허야라고 얘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80년대 보니까 은퇴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내에서 먹고 살라고 품바를 가르치습니다 노래 북장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려드리면 좋은데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에휴 세상에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엄마 잘하라고 해주러 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 가시면 허야 품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가입도 하시고 우리 허야 공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우리 식구들께 나와서 북장으로 여러분들께 흥을 한번 돕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남자의 눈구녕하고 여기다 세팅해주고 아미세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대신에 저는 이제 여기는 공연장 앞에 나오셔서 춤을 추셔야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봤죠? 나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싹 드리고 갈게 진짜로 안 믿어요? 그렇지 거지가 80%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 주시면서 흥을 같이 돕고 보신 분은 제 권한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제 것입니다 다 제 것 이거 얼마인가 이거 쌀 10kg 얼마짜리 넣어야 돼 난 돈 밖에 없을게 가진 게 더 멸치가 있네 야 이거는 욕심이 난다 제가 멸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게 잔 멸치인지 굵은 멸치인지 알 수가 있나 육수 내는 멸치인가 아니면 먹방 먹는 멸치인가 이따가 하나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에 한번 장구치고 푹 치면서 장구치면서 아미세하고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우리 현자 스님 노래 아미세 그 다음에 남자의 눈구녕 해서 두 개 엮을 텐데 앞에 나와서 춤 잘 추신 분 제가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올리고 가자 내충 자 같이 올리고 가자 자 파스톱 다 함께 올리고 가자 쉬어 저 마을이 세시 남편의 양파만 그린 것 같다 간다고 악만만 그린 게 다시 저를 줄 아름다운 미세 아미세 아미세 주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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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워할 수 없는 새 아시아신 남자의 약한 마음 흔들린 여자 다같이 방세 방세 방세가 널 풀린 여자 다같이 방세가 널 풀린 여자 당신을 겨울 사랑만 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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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밤새로 구름처럼 나만의 날씨를 그 욕의 욕도 젊은 욕은 희망을 받은 사랑인데 그 욕의 욕은 지저분 동동안에 죽음을 달려 그 욕의 욕의 사랑이라 바람 같은 것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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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밤을 새우고 바람처럼 번호해가는 것이고 그날도 저를 죽을때는 사랑했던 마음이 있네 그날도 어린이 주로 그날도 저를 죽을때는 그날도 저를 죽을때는 안을 새우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전의 나무로 술이요 물이요 술이 마음먹어 지랄하고 물이요 물이면 먹고 술이면 나가 술을 진짜 못하요 거지가 하도 거짓말을 했어서 남자를 맡아보고 물이네 물이요 왜냐면 거지가 하도 쏘아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쭈을까 어머나 왠지 너무 많이 들어줘 오늘 제가 함양시장에 기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혹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요 네 이렇게 하고 공연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옆팔로 나가는데 바꾼이 옆팔로 나가는데 오늘 여심 없는 관계로 제가 저팔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공연을 할 때 왜 노래를 하시면 제 고난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춤을 잘 찾느냐고 볼라고 했더니 내가 노래를 의미했을 때 보니 춤 잘 추는 걸 못 봤네 선생님 어머니 감사드려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으면 취소하시오 감사해요 언니 시상님 바람피지 말고 나한테 꼭 붙어 있으시오 저 언니는 저 언니는 하도 키가 커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이 다 보여 내가 여러 번 봤어 유튜브에서 가만히 있을 구석에 좀 있어요 여자가 그냥 저렇게 너무 키가 커서 뭐었어요 엄마 오른쪽으로 이렇게 짧다 막이야 근데 가고요 세 분 다 가고요 아니에요 제가 반무당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가보시고 우리 엄마는 아버님이 계시네 근데 아버님이 엄청 구마가시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데 하실 때 안 들리잖아요 막 욕을 해 춤을 추면서 막 우리 그들이 잘못 가면서 이렇게 해서 화를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죽겠네 진짜 오늘은 제가 함양시장 여기 상인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만 얼른 하고 가면 되네 왜냐면 요거 받고 왔거든요 요거 받고 왔으니까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만 하다가 여러분이 반응 없으면 나도 반응 없이 그냥 잘하여 잘해 그러면 난 들어갈라요 왜냐면 내 시간이 끝날 관계로 돈을 받을만큼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쯤에 우리 아까 제가 약속 드렸죠 여러분의 우한과 스트레스 한꺼번에 날려줄 수 있도록 나만 고생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벌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저까지 세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놓은 거 해야 된다 진짜로 그래서 저만 여기 더운데서 고생할 수 없으니까 다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나한테 한 곡 해드리고 메들리로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여기 내려가서 제가 오늘은 몸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저 사가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상에 다 여자 아닌 누가 나를 사가봤어 다 여자잖아 남자들은 지상에 힘이 없을게 집에서 가만히 집 지키고 있는게 빨래나 하고 엄마들은 그냥 여기가 집이나 시키시오이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박수 치고 계시고 우리 아버아비들은 그냥 나이 드시면 기가 죽어 그치요이? 불쌍해 죽겠어 평생을 마누라 속속에다가 지금 가서 대접을 못 받으면 당연한 일이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딱 5년만 살고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애들 낳지 말어 애들 나와요 수영옷을 닦아주고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다 자기 자신만 알아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시다가 혹시 여기서 나는 지금 재산이 많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채택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기당하지 않도록 재산이 많다 그거 엄마 집에 갖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전화가 막 와요 아드님이 납치됐어요 빨리 입금하세요 그럼 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나오실 때 거지 보러 나오실 때 진문서 땅무소 다 들고 나오셔 일단 나오셨다가 거지한테 맡겨 정말 안전한 은행입니다 저희가 보관장소 거지는 누가 보증도 사달라고 하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보관장소 이렇게 우리가 잘 맡았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 드릴 테니까 꼭 땅무소 진문서 현금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거지한테 맡기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지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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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권한으로 드릴게요 기다리시오 그러면 나와서 우리 식구 다 나와서 한번 해보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허야하고 단장님하고 저는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넣을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제가 단장님하고 허야 난타 순정 올려주시고 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자 눈 가봐라 최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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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물 마실 때 박수라도 한 번 크게 주시죠! 진짜 잘한다 잘한다! 돈을 보면 힘이 나요 잘하지요? 80석이 먹어서 복장 못 지나게 미리 와서 주시오 고맙소 여기 함양 시민 여러분은 배운 집 자식 이민캐로 가을이 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유치원도 안 나왔을 것이고 정말 잘한다고 설명하신 분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박수 침대까지 가만히 계세요 나도 좀 힘들게 외로워 쉬어서 해야지 사랑해 양심했지 예? 네? 매들 아 추첨해드려요? 그건 내 맘이에요 봐봐 봐봐 반응도 없는 내가 왜 추첨을 해요? 내 맘에 든 사람으로 다 줄 거야 자 지금부터 쌀 10kg 받고 싶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쌀을 누워서 가져가서 흔들죠 돈으로 갖고 드릴게 머리가 좋아야 돼 사람이 그러면 나 진짜 더우니까 정말 죽겄어 웬만하면 제가 3시간씩 공연을 하는데 복장 못하니까 여기 다 타네 타 한 30분 공연했나? 이 시끄러운데 언니가 전화 통화하대요 SK통신 안녕하세요 SK텔레콤입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의 통화가 서주가 안 가게로 방송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가 말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통화 중이십니다 혹시 이제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 듣고 싶으세요 노래가 거지는 아니어도 사랑님 곰배령 그리고 시키지마 죽어 죽어 평행선 그래 평행선 한번 가보자 요즘 네 세월도 가사 못 외워도 돼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미리 멍청하다고 멍청해서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사하시는 분 손 들어 봐요 아무도 없지 아니요? 내가 틀려도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그냥 내 그냥 두꺼운 얼굴로 물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 에?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다 해드릴게요 죽으라는 소리 세월도 그럼 어떻게 하면 평행선 막걸리 한잔 세월도 이렇게 엮어 사랑님까지 엮어 그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 혹시 죽으면 보험도 안들어놨는데 혹시 사랑님 보험도 안들어놨는데 큰일 나지 시집도 한 번 안 가봤는데 시집은 가보고 죽어야지 그래도 죽으면 누가 와서 울을 사람이시는데 울을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예 일단은 돈 많은 우리 남자 어르신들 손 좀 들어주세요 혼자 사시고 재산은 좀 이따 저 빨래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 에? 시집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화 주시면 돼요 020-8947-129 1-291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보면 돼 자 가자 애초어 바구 치마서 좋다 아 아 너도 나밖에 모르고 너도 나밖에 모르고 너도 나밖에 모르고 너도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이 빌렸지 여기서 해보니까 나는 말 못 깨울지 나는 말 못 깨물지 너도 나와 깨물지 나는 말 못 깨물지 그래서 우리 만날 수도 없는 거야 여기서 울지 하늘 사라 고있네 수발하고 싶으면 난 다 서비 확eze 다른 길을 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가까운 기운을 흥해내기 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런 평선을 갖고 있네 아이쿠 나밖에 없는 것 너도 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린 똑같은 길을 가지 표기처럼 너도 나밖에 없는 것 너도 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없는 것 표기처럼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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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평선을 갖고 있네 좋아요 그리고 그녀의 가사 우리 서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녀의 가사 그는 그녀의 가사 그러나 그녀의 가사 도둑놀이야 아주 아픈 도둑놀이야 이냐 이냐 훔쳐가던 열세 사라지죠 다시 어떠세요? 새아이 내 심 dad을 담acı 나서 저번 밖에 직 이리 없네 Particularly 살며시 왔다나 오늘 아침 살며시止니 이 나쁜 생활 동물 잡으려 돌면내 거래 희뿌러내 거라 돌면내 차주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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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정답! 생활이 도둑놈이 하중하실 도둑놈이 언제 박수도 안 치워 한밤 두 달 놓쳐버리니 일새 사라진 척 도둑놈이 생활이 내 시간을 놓쳐버렸어 저녁밖에 지랄이 온다 하늘밤이 삶에 지웠다가 봄같이 갈라지 가버리니 약술이 생활이 도둑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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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사랑이 붉고 싶어 세면만게 있을게요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그리긴 넌 사랑에 건네네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아름다운 눈빛이 너돌아 사랑이 Natur developer 그리긴 너돌아 여군이 닮았던 사랑을 보았을 뻔 새콤한 애들 있을 때여 바람이 되죠 한올 한올 하늘맛이 어디에 두는가 그리움은 사랑을 던지네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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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내 목숨아 두십시오는가 저 마음 왜 많나 맘을 가지고 이래가 심심이 사랑을 던지네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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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주세요.